오늘은 싱글벙글 이화여대 출신 여성의 하소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쓰여진 시기는 2학기 기말고사 시즌이 시작될 무렵 본인이 이화여대임을 밝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여성시대에서 아주 커다란 파벌 싸움을 일으키는 글을 작성하게 되는데 시험기간인데 여대 온 거 존나게 후회된다라는 글입니다. 이 여자는 시작부터 아주 강하게 여대 욕 듣기 싫으면 그래 댓글 달지 말고 나가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여대에 질린 모습을 보여주죠. 방금 친구라고 생각한 대학 동기들이 나 빼놓고 단통 만들고 족보 공유한 거 알게 됐음. 친구라 생각해서 족보 혹시 있냐고 물어본 내가 미쳤지 내 앞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우리 평생 가자 그래 놓고 오해라고 말하는 거 어이터진다. 공부 존나 많이 하는데 안 한 척하는 것도 얼척없고 여대 문화를 이해 못하겠음. 시험기간만 되면 여대 온 거 너무너무너무너무 후회된다 진심이라는 글을 작성하죠. 이 글은 여성시대에서 그야말로 전쟁터가 열리게 됩니다. 제 영상 중 조회수 오만이 나온 영상의 댓글이 5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달리는데 조회수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달려있는 댓글을 보시죠. 댓글은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뉘어서 여초 특유의 기싸움은 결이 안 맞으면 적응 못한다. 여초 출신인데 시험기간 피터진다. 나 괴롭히던 사람들은 다 여자였음 뒤에서 꼽주고 욕하고 맞아 회사에서 나 왕따 시키던 거 다 여자였고 오히려 남자들이 나 위로해줌 그래도 한 남들은 싫지만 이라는 식으로 여대에 질려버린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성적 경쟁 심한 건 여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공학도 똑같다 너무 답답하다. 남녀 공학도 똑같다. 한국 남자들 남초 회사가 더 심하다 라는 말을 하는 쪽이 절반 있죠.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마치 고지전을 하듯 그녀들은 강하게 대립하며 여저교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 여대 나와본 사람만 아는 건데 여고 여대 나왔는데 그때로 돌아가라면 안 돌아감 이라는 글 쓴 여시의 말에 공감하는 댓글에 여대 나왔는데 나는 동기들이랑 행복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정확하게 대립을 하며 난 여대 간 거 만족하는 거 뭔 소리야 똥통여대 나온 본인을 탓하라. 라는 식으로 기싸움을 하고 있죠. 공대에 여자 몇 명 된다고 여기서도 여저교 미쳤었다. 여대 안 나와본 사람은 여저교가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 라는 말을 하며 여저교는 실존한다고 말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저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자들이 경쟁이 심한 건 맞지만 여저교로 연결짓는 건 한심하다. 라는 식으로 여저교는 없는 내용이라 욕하는 여성들. 여러분은 지금 여성시대에서 가장 핫한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싸움도 순도 100%의 여성들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자들끼리 싸우면서 여저교는 없다고 주장하는 우리 여성들. 여대 여초 직장 나와서 정신병 걸렸다는 우리 여성들의 댓글이 이해가지 않습니까? 본인이 여대에 가서 여대 나온 사람들인 여자에게 당했다고 말하는데. 이악물고 이게 무슨 여대와 상관이냐고 말하는 여성들. 여대 학점 따기 존나 어렵기로 유명했는데 여성시대 회원들은 이악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 라는 식의 저 말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시야 오해인 게 다 보고 공유해주려고 한 거야 기분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몰래 왕따 시킨 게 정말 여저교가 아닐까요? 과수석으로 들어왔다고 족보도 안 주고 정치질하는 행동은 여저교가 맞습니다. 그리고 절반으로 정확히 나뉘어서 싸움질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여저교입니다. 역시나 적당히 성비가 섞여야 괜찮다. 한 성별이 그득하게 모여있으면 문제가 일어난다 성별이 적당히 섞여야 한다. 라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은 본인들 사이트가 여성들만 모이는 사이트라는 걸 모르고 있을까요? 본인들 얼굴에 시원하게 침을 뱉는 모습이란 걸 부디 알아차리길 바라겠습니다. 여성시대에서 지금까지 난리난 글 공유해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대여초직장 나온 은희 PTSD 치료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 성별이 그득하게 모여있으면 문제가 일어난다.